하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예상과 다를 때 느끼는 유형적인 언어예요. 별, como ya sabéis, se trata como extraño o raro, pero en este estado como negativamente nosotros hemos tomado como sentido de es diferente de lo que se espera. 음, 사실 뭐, 이상해지자 라는 뜻인데 결국 또래가 되면 제대로 또래가 되자 라고 이름 시어봤습니다. Es decir, ser extraño, ¿qué significa? Pues, ser un poco, volvernos, un poco locos, ¿no? Entonces, pues, ya que vamos a volvernos locos entonces vamos a ser locos seriamente. Eso es nuestro objetivo. 어, 잠깐, Vector. Vector. 제가 마케팅에서 했던 것들은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어요. Estos son algunas referencias para vosotros ya que nuestra empresa tema que tenemos hecho este tipo de cosa. BTS 하시나요? No sé si, igual que es a BTS. ARMY 다 계실까요? No sé si, aquí está ARMY. SO, en el mercado de BTS. SO, en el mercado de BT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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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네, BTS 분들의 이 이 구상의 공연 공연에 이제 공연을 공연을 저희가 했습니다. Nosotros hemos publicitado ese concierto 는 국illas en 2030. on这个 Perjito sepeto también sepeto y tinto 또 삼성이라는 한국의 기업에서 유튜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으로도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데 뷰티브랜드부터 라이프 패션 전반에 걸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하면서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바être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가진 프로젝트, 우리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연주하는 브랜드 마케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탕으로 연주하는 브랜드 마케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주한 브랜드 마케팅에 어떤 브랜드에서 연주한 브랜드 마케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국 전통요소들을 제품마다 다 알렸습니다 두번째는 화장품 쓰레기 요즘 문제가 많은데 친환경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 모든 화장품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이 다 VEGAL 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VEGAL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뷰티 카테고리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뭘지 살펴봤어요 우리의 제품은 VEGAL입니다 그련더니 성분을 입력하기 힘들다거나 환경에 대한 어떤 죄책감, 주체감, 제품을 소비하면서 가치를 좀 더 느끼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보다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가 이야기하고 잘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이제 다시its야해야 합니다 이제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말씀드ir실불식을 생각하자 그럼요, 연지, 연지, 연지 연지, 연지, 연지 1.3단계를 나눌 수 있어 우리는 3단계를 나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지인 3단계를 나누는 3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베이사림피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만을 위한 화학성분 등을 빼, 클리필티를 이야기합니다. 베이사림피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만을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우리 동물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베이사림프를 저희가 같이 포용했어요. 그리고 베이사림피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만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비검은 다 하시는데, 친환경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브랜드가 생각하는 베이사림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며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사림피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사림피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만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텐데, 앞에서 말씀드리기 베이사림피아, 베이사림피아, 베이사림피아를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희가 댄서분들의 동작들을 보시면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저희 연지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그 해, 달, 바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고가 공포시켜서, sol, 비서, 바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고가 공포시켜서, 자극적으로 인간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도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Sobretodo en la parte de vídeos en donde se expresa la parte de belleza consciente pueden ver que está expresando sol, la luna y el luna. 해 el círculo grande es sol 달 que el pequeño es la luna 바람 que esto es el viento 바람이 해를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App. B enc. L crazy. App. cuando 이렇게 한번 지금 ö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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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공감 이유가 있어요. aquí podemos ver cuáles son las razones de la percepción negativa de la ocula coreana. 첫 번째가 지나치게 상황적이고, 두 번째가 해결적이고 십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BTS 분들, 무대 의상 같은 거. obviamente, en el caso de BTS, vemos la roca que lleva ahí en el escenario. 아니면 뮤직비디오의 beauty 배경에 붐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나오지만 실제로 어떤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 자체가 없다라는 게 명점이었던 것 같아요. entonces, como ellos han hecho, había casos que han tratado con elementos tradicionales de Corea, pero no eran muchos. entonces, lo que nos faltaba era que aquí no había muchos elementos directos e interaccionales. entonces, lo que nos gustaría hacer es resolver esta percepción negativa de la ocula coreana y crear una nueva correa. 실제로, 그리고, 이제, 불가가가로 보게 되면, 지속 유지 가능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질적 성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además, hemos hecho, también, otro análisis, y hemos visto que había mucha demanda de un movimiento sostenible de la calidad de vida y la herida sana y satisfacción.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소비자 브랜드 선택 기준이 있는데요. y como podéis ver, aquí hay unos criterios de las marcas para consumir. 첫 번째가, 사용을 단순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53%. y primero de todo era obedecer productos y servicios que ayudan a simplificar la vida, que ocupaba 53%. 그리고, Wellis 제품에 대한 제공이 46%였습니다. y por ejemplo, en caso de tercero que ofrece productos de bienestar que ocupaba 46%. entonces, cada vez más hay consumidores que prefieren marcas que se trabajan con su estilo, con su identidad. y por ejemplo, en caso de tercero que consumidores que tienen en cuenta de los ingredientes y materiales primas a la hora de elegir. y los green sumers que prefieren productos ecológicos y consumidores sociales que hacen un buen consumo para la sociedad. y por otra parte podemos ver que el veganismo está fusionando con la industria y se está creciendo cada vez más. y por otra parte podemos ver que la palabra clave en Google 3 también está subiendo. y por eso nosotros y estamos teniendo tres principios. 일단은 Sustainability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하고 있고 모든 제품의 개발부터 디자인, 배송까지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Nuestro primer principio y que es fundamental es la sostenibilidad. Se considera con el valor y principio fundamental prioritario y se aplica en todo el proceso desde desarrollo hasta la fabricación y hasta la llegada de los productos. 사람들이 점차 약간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는 브랜드에게 큰 주제를 벌고 있는데요. Cada vez más las personas están buscando las marcas que tienen opciones más sostenibles. 이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세상에서 이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브랜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En un mundo en el que llevar un estilo de la vida sostenible es más importante que nunca, se necesitan marcas que sean expertas en sus productos, pero que también tengan un impacto real en el medio ambiente. 그래서 저희는 매일상, 외관, 그리고 eco-friendly 플랫폐키지를 하고 있고요. Nosotros estamos tratando de la ley esta semana y obviamente el barraje también es biológico. 그리고 두 번째는 originality, bicham sun. Y segundo principio es originalidad. 지금 bicham sun. Vibon beauty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되는 연지만의 관점이나 반신으로 브랜드를 표현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브랜드의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트렌드를 막 따라가려고 최소의 노력을 하기 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바탕으로 독보적인 KBP 브랜드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의 권력이 필요한 자유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브랜드의 원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합니다. 더 나고거나 아니면 착한 브랜드 이런 느낌이였어요. 그게 없는 것보다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 친환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베이애사 분세한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K-헤리티지라고 해서 한국적인 방식으로 문화가치를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영지는 기존의 단순한 화장품과는 좀 다르게 생활, 밀접, 문화 상품으로 새로운 소핑 방식을 제작합니다. 영지, nosotros proponemos una nueva forma de consumir los productos culturales relacionando con la mina, que son diferentes de los dos tipos existentes.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한국 전통 요소, 두 번째는 모든 제품 비건, 세 번째는 친환경 제로 이스트 제한입니다. 동물, 이스트 제한이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한국, 모든 제품이 사람들s 일환경 그러면 어쨌든 리비아, 리가나, 리가나, 건지요 때 결국 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아름다움은 사실 그때 시대와 사상 또 상황에 따라서 힘들 변화에 없죠 하지만 그 concept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움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적 아름다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적 아름다움 마지막으로는 공존의 아름다움일 때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모든 감성이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존의 아름다움일 때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모든 감성이 어우러져 있다 단순히 화장품을 그냥 파는 뷰티 브랜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자극하는 브랜드가 그래서 우리 목표는 변화를 실제로 촉발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목표는 변화를 실제로 촉발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목표는 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목표는 변화하는 것 영상에 나왔던 이 카피인데요 이 영상에 나왔던 이 카피인데요 이 영상에 나왔던 이 카피인데요 뷰티 영역과 역할이 확장되어야 하는 단계 나만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일상도 케어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멋을 잃지 않고 더 다양한 관점과 방식을 더하는 것 뷰티 영역과 모습을 더하지만 더 다양한 관점과 방식을 더하게 할 것 뷰티 영역과 모습을 더하는 것 실제로 아래쪽에는 변화를 촉발하는 것에 대한 실제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래쪽에는 이런 변화를 촉발하는 것에 대한 쓸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릇이 이익은 제작변화에 대한 경향력 간의 동작 스코트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하실 수 있는 이런식으로 저희도 친환경 같고 이것을 실생활에서 쉽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름다다라 뜻은 예전에 한국에서는 아름을 나를 했다고 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 significaba 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 라는 거는 결국 나답다 라는 뜻이었어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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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답다 할 때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표현에서 내 가치관에 조합된다, 결국엔 내 마음에 든다, 그것들이 보기 좋다 등등으로 변천이 되어서 지금의 beautiful 아름답다 라는 뜻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살아온 문화, 살아갈 방식을 바탕으로 나를 찾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라고 해서 문화를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nosotros somos una marca que intentamos encontrar, quien soy yo, desde que conocer a mí misma, y también la cultura en la que he vivido, y también buscar la forma en la que he vivido. 저희가 제품을 직접 보고 사용해 볼 수 있는 접점들,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드는 걸 초기 목표로 했어요. nosotros hemos planeado al principio, cuando hemos implantado el producto, que crear muchos puntos de encuentro para que los clientes puedas probar los productos. 제가 오늘 입은 것, 오늘 촬영기에 한국 요소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혹시 눈치챌 부분들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ical지 간단하죠? 어떻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는 지금 이친석에서 하죠. 어떤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trov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이곳에서 이곳을 갖고 있는 곳이 많아네요. 나는 컨섭의 선택을 가지고요... 제가 먼저 삼척지로 주의심을 받는 것만을 알иновados. 아 귀걸이, 귀걸이도 이 나무의 느낌을 넣었어요. 베린에서 베린에서 이 나무의 느낌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있어요. 이게 한국의 색도 머리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어제는 신세티에 이 분양을 입었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보라색을 입어봤는데, 오늘 아름이 분이 만드시래요. 오늘의 목소리도 못하지만, 오늘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이 접근법을, 옳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이 옳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내일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을 믿으며, 어느 날을 생각해요. 오늘, 내일은 지금 바로 바로는 옳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라벤이 무조건 밖으로 들어가는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어느 순간 파라벤이 항암 물질을 자극하는다고해서 유해 성분으로 빠지게 된 예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또 다른 변화가 올 때에 그것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참 노력하려고 합니다. Entonces, aunque siempre damos nuestra dirección, aunque siempre intentamos andar pensando cuál sería lo correcto, pero también siempre consideramos qué cambio tendría, cuál sería, qué parte sería lo que será. 그러면, 저희 제품을 조금 이야기해볼까 해요. 그래서, ahora vamos a enfocarnos más en los productos. 밑밥라인입니다. esto es la línea de Baisa. 조선은 처마 밑밥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처마라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처마가 뭔지 아시는 분? ¿Sabes qué es 처마? 어, 하루? 그, 천장. 아, 천장. 그러면, 한국을 아시는 분? 오, alguien sabe qué es la casa tradicional coreana. 한국. 오, 네, 네, 네. 이 어떤 한국의 전통적인 궁의 지붕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Nosotros podemos fijar en esta imagen, que son palacios tradicionales.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조선 처마 밑밥입니다. 이 선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조선 처마 밑밥입니다. Brother.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만들 수 있게 돌아가게 할 거예요. él sabe que lo veáis, lo modi que no agraís que luego no agraís. 그렇게 돌아가시면 저희가 한 번씩 마저 보세요. 좋아요. 굉장히 가벼우실 거예요. Eh, la primera sensación que podéis sentir que es muy ligero.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고 나물가루랑 우수수 적용을 이용해서 곡물가루로 만들어진 친환경도 기술입니다. 이 나무의 원래는 색깔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나무 그대로의 가루의 모습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따로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염색을 하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색을, 이 올려가루의 색을 그대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을, 이 올려가루의 색을 그대로 제거했습니다. 붙여져 있는 건 천연자게입니다. 그리고 이 색을 붙여있는 건 천연자게입니다. 중국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천연자게를 다 붙였고요. 이렇게 보통 한국 통화에 오한 복숫의 디자인을 제거해서 한국적인 의미를 닿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화에 오한 복숫의 디자인에 매우 개선적이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 쓰신 후에 힘을 주시면 이렇게 내장재들이 다 분리되도록 특수 설계되어 있어요. 다시 사용하자면 이 제품을 생각해보시면 이 안에 알루미늄이 빠져 빠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더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장재 알루미늄을 따로 분리됨을 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사한 제품을 맞이해 보기 위해서 다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이 있는 거 말고 색이 없는 게 있어요. 둘 다 밑반갑니다 빨간색이 굉장히 빨갈 것 같지만 사실은 볼 블러셔까지 가능한 이메치크받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링크빌이 많은데요 이런 질문은,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은? 어! 이 분은 누굴까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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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선 천화 립밤 라인이 가장 시그니처로 많이들 찾으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우리의 가장 웬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의 가장 웬만한 제품입니다. 이제 그러면 종이 파우치로 구매할게요. 일단 이 디자인이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우리의 가장 웬만한 제품입니다. 바로 한방에서 쓰는 한약첩에서 따온 것인데요. 한국의 어떤 한방약을 쌀 때 한약제를 한치에 싸서 포장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받아서 이제 약간 한국적인 미를 살려서 리퓨형 종이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모티브를 받아서 이제 약간 한국적인 미를 살려서 리퓨형 종이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나보실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티브를 볼 수 있을 거에요. 종이 안에 크림이랑 스크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대용량 50g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플랫폼 디자인이라고는 없어도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제품이에요. 이렇게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게 뜨ها지고 이것은 미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군병의 스크럽을 짜렀지 으로 담아서 여기에서 밀폐해서 사용하세요. 우선 Bourkeраз 우선 전용 소품을 cards 우선 일반의 도örper 우선 옷을 사용하고 차량을 이용했지만 우선 실수하는 obra 우선 옷을 사용하고 우선 과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선 그 단순한 사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요만에 옷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자유가 고통한 esperanza 로그제하고 이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에 이런 화장품이 묻으면 안 죽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종이 파우치는 안에 아주 얇은 비닐이 공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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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랩트. 다만 이것을 그대로 세척해서 종이로 분리배출을 할 때 자동으로 비닐과 종이가 분리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장사 랩트까지. 세척해서 종이로만 부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붙어있는거는 리무버글 스티커라고 잘 띄어지는 스티커에요. 일부러 이 종이를 다 잘 분리배출 하실 수 있도록 잘 띄어지는 스티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색이 있는데요. 다 쓴 화장품 공병에 담았을 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색이 있는 부분만 잘라서 붙여주시면 헷갈리는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림과 스크럽은 단상자 그리고 또 하나의 쓰레기가 나오는 사람은 단상자 없이 기본 안내 비보를 이 스티커에 다 제공해서 이 자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티커에 다 제공한 것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티커에 다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티커에 다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티커에 다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 자체도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따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떤 걸 용기로 화장품 용기로 연지가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곤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짜서 쓰시지만 곤병이 없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지에서 추천하는 화장품 용기는 바로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연지에서 추천하는 화장품 용기입니다. 수분개로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각각 천점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아비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라나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라나리를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아시나리 아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다라나리 아시는 분이 우리 아시나리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된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달 하나를 모티브를 해가지고 화장품 용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고객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도자기 운기를 직접 다 수고해요 실제로 이렇게 작게 보이네요 보시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달 파우치 크림을 50g 한 번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뚜껑을 이렇게 닫습니다 이중 밀펜을 위해서예요 크림을 바르시기 때문에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넣어서 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ci연볼만 한 번에 닫는거에요 그래서 가볍게 쪼개요 그리고 세 가지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일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볍게 도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랄mag이 힐링하게 닫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TON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로 에이스티 용기라고 자신에게 말씀 드리느냐 이 과게 estamos diciendo que este recipiente es 제로 에이스티 인터넷에? 이걸 화장품 용기로 다 사용하시고, 작품 자체로 놓으셔도 되고요 después de usar, pues, 카샤토의 크레마, podéis dejarlo como un producto decorativo, 이런거는 이제 청포도나, 아, 소도나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들을 손님 제작할 때 담아서 먹으실 수 있고요 또, también, cuando viene invitado a casa, puedes meter, pues, pequeñas, como, uvas, sí, o, algunas pequeñas, también, o, desde el cual, y luego, nada ha invitado 어, 그리고 한국인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술장으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뚜껑은, 어, 인센스 홀더, 아로마 향 홀더로 가졌습니다 también, eh, en caso de Tata Intermedia, lo usamos para cosas aromáticas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도 인센스 홀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구적으로 다양하게, 어차피 클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por tanto, nosotros tenemos diversos usos, para que, si no lo tiene, después de usar, entonces, digamos, esto es un uso permanent 도자기 홀보를 구매하시면, 이 고등나무 안에, 도자기가 들어갑니다 cuando compráis, el set, de recipiente, con bolsa de papel, con contenido, obviamente entonces, nosotros enviamos, entonces, esta caja, que está hecho con parasol, chino 그리고, 위에, 짝꿍 파우치를, 이렇게 넣으세요 y, siempre, el abogado, el abogado, esta, a la más acción 이렇게 달, 호랑이, 문절뽕, lú, 를, 사시면, 크림이, 크림 파우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리얼 스타러벨 용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이거 역시 정통고기가 분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고기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여기 호랑이를 보실 수 있게 돌려드릴게요. 이 호랑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고기로 작업이 이 호랑이도 빚어졌기 때문에 표정이나 바라서는 방향, 꼬리, 방향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래서 매장에서도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더 자기에게 귀여운 호랑이를 선택해서 구매하세요. 그래서 매장에서도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더 자기에게 귀여운 호랑이를 선택해서 구매하세요. 저는 앞으로 depending upon which I want to choose.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랑이도 더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중간 뚜껑이죠? 이 안의 스크랍 50g 용기 파우치를 한 번에 짜시는거에요. 그리고 이중민 자유를 위해서 중간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호랑이 뚜껑을 위에다 얹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술장보다는 반지들이나 액세서리함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하시면 우동나무박스 안에 유아이가 들어가고 위에 스크랩바우치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건 좀 특이한게 있는데요 여기에 큰 점이 보이실거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호랑이 뚜껑에도 이런 땡 동그라미를 하실거에요 이렇게 땡땡이 맞아야 하는게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랑이 뚜껑에 놓아주실거에요 그래서 작가님들, 교회가님들이 작업을 하실 때 다 이것을 맞춰서 해주시는거에요 이 호랑이는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멸종물기종이기도 합니다 이 호랑이 뚜껑에 놓아주실거에요 이 호랑이 뚜껑에 놓아주실거에요 이 호랑이 뚜껑에 놓아주실거에요 이 호랑이 뚜껑에 놓아주실거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종이파우치에 있는 이 크림과 스크랩은요 모두 다 식카선분이 두성분이에요 이뇨입니다 식카선분은 아시는군요 지금 이 크림은 요렇게 있는지 어떤거라고 생각해요 이제야가 정해져요 그 모두 다 식카선분은 두성분이에요 두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징이 특히나요. 이것을 병풀 추출물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어로 완전히 바꾸면 호랑이풀이라고 됩니다. 이 호랑이가 예전에 상처를 입으면 병풀 시카에 몸을 비벼서 그래서 이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품으로도 그냥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런 세스를 여기에 꽂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구매를 하시고 선물포장에 따로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손으로 저희가 다 받은 에코백을 준비합니다. 여기 안에 이 도자기 상자가 들어가 있는 채로 이렇게 요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은 벽으로는 벽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복주머니 커튼인데요. 이것은 복주머니 커튼이에요. 이렇게 되는게 컴퓨터입니다. 연지 이거기 때문에 연지의 용도가 사실 느끼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 대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쪽에 살짝 넣어놨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잘 하셔서 팔에 잘 마무리하시면 유효하실거에요. 그리고 이 원단들도 되게 특이하실건데요. 이 사진은 왕이 앉아있던 궁궐 뒤에 걸려있던 큰 그림이에요. 이거는 십장생이라고 한국에 있는 데 영생 이런 것들을 같이 상징하는 동물들과 자연물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10 개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10 개의 동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10 개의 동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 사슬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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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물, 이런 것들이 평안함을 주문한 거라고 조선시대에 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단으로 특별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연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연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우선 어떤 모든 이유, 그리고 하는 자유롭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다음에 있으신 ISK. 하이하게 이야기해주신 오랜u, 아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도자기 형태가 있어요. 원래는 김치를 담는 장독대 형이 있거든요. 그 온기라는 장독대에서 원피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칠거칠하고 스크럽이 약간 퍽퍽퍽퍽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크랍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랍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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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그 이필 자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필 개발을 위해서 포스해를 했었죠. 우리의 반죽을 구분을 구분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 밸내들이 다가가. 하지만 한국에서 이것을 완제품이라고 검색을 잘 안되죠? 이 제품 자체를. 소만, 애우물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만약에 공유의 단체는 한꺼번에 대체의 부터가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스크류로 민폐가 확실히 될 수 있게 하나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를 여기로 택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밀폐를 위한 중간 효과원 기본으로 들어갔고 이 용기 테스트를 가속 조건에서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고 있는 것은 이 도자기에 한 번을 짠 것은 6개월까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스크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사이즈가 딱 50g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50g을 여러분들이 2-3개월 안에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기를 맞춰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에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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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제품에 맞추면 상담이 있으신지? 지금 사실 저희의 상품 개수가 정말 적죠. 기존에 이 조선의 담백한 화장을 저희가 가지고 온거에요. 여러분들 KBT라고 생각하시면 여자분들이 진짜 한 6, 7개를 바른다라고 생각하시죠? 보통 다른 제품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너무 투머치하고 담백하고 몇 가지만 써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들이 조금씩 더 자리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조금씩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피부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트러블이 더 나은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스킨케어에 정말 필요한 것만 런칭을 했고요. 특히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제품만 런칭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제품만 런칭을 했습니다. 이런 립밤의 색깔을 조금 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호랑이가 올라가 있는 것에 다른 한국적인 상징 동물을 시리스로 낸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식물이나 다른 식물의 상징 동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어쨌든 제품의 갯수 자체를 엄청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제품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피부가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더 바를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따라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있다면 더 많이 생각해서 그런 게 있다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다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화가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진 것과는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영화가 있는 것 같은 것들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말씀하셨던, 모든 과정들이 모든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컨텐츠한 회사, 양심적인 회사랑 비슷한 맥락에서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이런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결과를, 영향을 주실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 오셨는지. 일단은 사실 약간 도전이었어요. 많은 대기업들도 그렇고 뷰티의 개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회사, 많은 회사, 많은 회사, 많은 회사, 많은 회사. 하지만 그 시장에서 우리의 브랜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존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컨텐츠라는 트렌드가 바로 미래의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명심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와 실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담은 제품을 선보인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 메가나 단계까지는 많이 와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화장품 쓰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많은 마찬가지로도 많이 사직 나와요. 하지만 대기업일수록 사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장은 모든 것들은 한 번씩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단계까지 함께 담아보자. 그리고 대단하여 한 번씩 반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chool에 오랫동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 저의 뜻입니다. 한 번씩 장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여. 한 번씩, 하나님. 팬분들은 뭔가 아이디어가 없으실까요? 에.. 가라사리 관련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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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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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teve. 아.. oh.. 아..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쇼핑이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로 중돔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이렇게 스페인에 저희가 많이 진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페인에 저희가 들어온다면 뭘 구매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스페인에 저희가 들어온다면 뭘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실, 사용해보실 KTT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構연 secret. 왈하시기 바랍니다. sert화가에 achieve라는 스페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MRK 에서는 지교와 사례가 되셨고, 많은 스페인에 사용하면 coeur refer의가 있는 스페인에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지교와 함께하는 스페인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이 мол이, 홀카홀카. 아르바이트카 한국에서 굉장히 비건 뷰티 중의 사업입니다 아르바이트카는 큰 기업이죠? 아르바이트카는 큰 기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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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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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요에 usado 네 한국적이죠 뭐해 어 여기 오 역시 오늘도 뷰티오프 조선 아 업체도 나왔어요 아직도 오나라라 뷰티오프 조선 뷰티오프 조선 아시는거 뷰티오프 조선 저희 매장이 한국적인 상점 매장 안에 있는데 그거 저희 매장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뷰티오프 조선이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게 많아요 뷰티오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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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션 Wooden 못 internships BTS BTS가 VT 코스메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SK의 장소한 고른 디아노 공수 죄송해요 비건, rice 아아 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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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하신 조선비라나 혜자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영점 1도 모를거에요 뷰티 Jade 뷰티 조선 Whom 뷰티 조선 그렇죠 뷰티 족선 이렇게 한국적 의미를 미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전혀 마케팅을 하죠 다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시거든요 보통 한국의 마케팅은 한국의 마케팅은 한국의 마케팅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도선미녀의 스토어에 한국분들 오시면 많이들 찾아가는 곳인데 또 불구하고 혹사람은 이 브랜드가 나올지 몰라요. 물론 여기에서 도선미녀나 혜자 같은 브랜드에서 한국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격적인 미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마케팅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생각하기에는 그의 마케팅과 한국의 마케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용기도 그냥 클럽이 있고, 그냥 똑같은 튜브 용기도 이런 데 성분을 같은 것들이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봤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상이나 사이다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플라스틱, 뚜고, 또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한국어로 말하는 것들 징생, 아녹, 그런 것들은 한국어로 말하는 것들 이미 한국에서는 징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이 먹기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말하는 것들이 정말 한국어로 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한국어나기 자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은 영지, 가오르가 영지 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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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선 조선 미녀 분들이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어요 그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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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어떤 점이 재미있으셨나요? 네, 여러분, 어떤 점이 재미있으셨나요? 네, 뭐 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스킬이하게, 아주 중요한 분과 통역사분한테 이 발언들을 배웠거든요. 이제 전달하는 멘불보입대로 가르쳐서 이 발언들을 해보셔야 카페에 대체로 가르쳐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를 한번 내밀어야 한다고 말해주셔서, 이를 한 번 해보는다고 말해주셔서, 이를 함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